구독해주세요, 하트 뽕! 자, 오늘은 피넛 어몽어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! 안 돼! 안 돼 안 돼! 어몽어스 때 박시부! 도착! 근데 시작부터 이게 뭐지? 저걸 눌러야 하나? 2 더하기 3? 당연히 오지! 이 정도는 쉽다고! 열쇠가 나왔는데? 그렇다면 빨간 자물쇠를 열어볼까? 나이스! 자, 그렇다면 2번터도 그리지! 3 곱하기 3은 바보인가? 남은 8! 어? 틀렸네? 으악! 안 돼! 이번엔 나의 차례인가? 135 뭐지? 답이 뭘까? 이히히히히히히! 정답은 7! 예스! 노란 열쇠!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! 이번엔 노란 잡을 쇠 열어봐야지! 예스! 탈출! 얘들아 나도 해야지! 어? 뭐야 이게 무겁네 일단 들고 가자 얘들아 드디어 레인보우 알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빼지 내가 할게 자 그럼 이 통은 버리고 이제 알을 꺼내자 야 너라고 내꺼야 야 놔 어? 뭐지? 야 박스가 살아난다 야 야 야 야 정신 차려 파랗아 어? 으악 안 돼 보라야 나를 저 위로 올려줘 유인해서 무찌르자 오케이 자 발꼬 올라간다 자 점프 허허 코덜덜 살려줘 금고 뭐지? 우와 수르탄뜬 크림 어이 박시부 바다 어휴 죽는 줄 알았네 어? 이걸로 갈아버릴까? 키스즈 키스즈 갈아버리기 힝힝 개 안되 레인보우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 밧축 있으니까 얘들아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고 응 알았어 자 그럼 축을 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밑으로 슉 타고 내려가면 된다고 따라와 여기 어디지 어? 포즐이 있다 이 정도 퍼즐은 눈 감고도 안 따구 쉬워 겁나 쉬워 열쇠 여기 열어볼까 우와 무기 공구도 챙겨주고 얘는 뭐야 도와주세요 내가 상대해 주니 파이어 이 로봇개불아 죽어 나 줘 놔줘 빠세 으아 일어나 점프 다시 간다 점프 야 야 아 간다 큰일 났어 여기엔 뭐 없나 와우 철퇴 으아 간다 도와줘 간다 발차기 놀아 괜찮아 얘들아 어? 리모컨 뭐지 한번 작동시켜 볼까 띡 어? 무슨 박스지? 이 레버를 살살살살 돌리면 떠 오 박시부 철퇴로 찍어버리기 자 한번 더 바다 아 아 어 어 어 어 안 돼 아 어 어 어 어 피해 어 어 어 이제 나한테 혼났다 빠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배는데 호 what 이제 우리한테 온다 헉 살려주세요 헬 비 된 살려줘 으어엓 도달달 허으 어어 어어 혜헤 오예! 나 혼자 승리! 박시모 사탕! 얼굴이 이상해! 도착! 와우! 퍼즐 있잖아!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하! 내리고 옆으로! 몸체는 얼리고! 아싸! 완성! 오! 문 열렸다! 탈출! 어? 근데 이 방은 뭐지? 티비쪽으로 가보자! 손을 잉 대면! 어허! 여기 누르고! 누르고 누르면! 와우! 성공! 저기 나왔다구! 자! 그럼 유리를 깨구! 조회 걸 꺼내오자! 좋았어! 대보라고! 자! 받아! 간다! 짜! 야! 이거 내꺼니까! 손 대지마! 아 내꺼라니까! 왜이래! 우리도 그럼 한번 뽑아볼까? 손 꾹! 눈하%. 또! 도! 미! 팡! 도! 도! 블루알골이 나왔네 니가 뽑아서 이거 쓰고 있으라구 장난 그만 치라구 자 그럼 박스를 돌려볼까 뭐지 몬스터다 살려주세요 안돼 잘 어울리겠는데 이거 한번 씌워줘볼까 짜궁이야 이건 뭐 박스 뭐야 블루야 뭐야 이번엔 내가 뽑아볼까 와우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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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쉽구만 우와 열쇠다 내가 상대하지 발사 왜 이렇게 안 죽어 가까우지마 열쇠로 저기로 빨리 열어보자 좋았어 좋았어 자 대박 자 간다 열고 와우 자 칼봐라 여기 풍탄도 있다고 나부터 터뜨릴게 이거라 먹어라 자 이제 마무리 내가 간다 자 오예 우리가 해냈다구 접어 접어 자 오늘은 피넛어버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고도띠 belt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nna세계